2번 담벼락에서 좀 이상한데? 우리팀 쬐고 있던데? 담벼락이나? 아파트 기절? 오잖아 가보자 형 하나 기절이다 라스트 하나 아이스 2번에서 오고 있다 나 올라가야 될 듯? 집까지 다사야? 아이스 팀? 저 왼쪽에 다른팀 있는거지? 아 왼쪽에 다른팀 있는거 같애 제가 라스트 야 이거 맞아? 한 명 올라갔거든 그럼 내려버려 나는 아 나도 내려야겠다 다시 빠진다 미라던 잡았어 다사다 2번 베릴 기절이야 2번 쪽에 하나 더 왔다 오토바이 아 붙자 정확히 어디 데릴지 모르겠어 기절은 2번 올라갔어 원마운드로 왼쪽으로 빠졌다 어 어 아 저기 여기 2번 쪽? 어 로마운드 들어가긴 했는데 뭐야 이 새끼 존나 앳 같은데? 뭐냐? 존나 앳 같은데 얘? 와 진짜 개벌레다 얘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어 143인가 본데 네 걔를 건드린다고? 응 쟤가 많이 해줘서 두명이나 핫힐 쳐줬어 한두판은 크림 2라운드 할 때까지 살 widespread 이게 뭐야 고수인데?